응답하라 남양주. 4.15 총선 부정선거 공익제보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 공익제보 금융을 한 죄로 구속하려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47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3번째 보도로 응답하라 남양주 시리즈 2부입니다. 4.15 남양주 체육관에서 있었던 개표현장에 도착해서 개표 참관인 자격으로 사전투표 관외투표함 개표현장에만 붙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4.15 개표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넣은 우편봉투를 자세히 보르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에 들어있는 투표지는 모두 외부에서 온 우체국에서 배달하였다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투표지는 접힘 방식이나 접힘선과 위치가 거의 일정하고 봉투에 들어있을 때 봉투의 두께가 일정하여 투표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우편봉투에 넣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사람이 봉투에 작업해서 투표지를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가 그 두께가 일정하다는 것은 내용물인 후보자별 투표용지와 정당별 비례대표용지가 일정하게 접혀서 우편봉투에 넣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편봉투에서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착착 쉽게 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엄청 아주 힘 안들게 착착착착 뽑고 있지 않습니까? 늘еты는 평앤전힝이 겨울에 anxiety하고 할 수 있습니다. 창랑필 על 일정한 시간이 없어졌죠. 된장한ек $ 고춧가루 참조로 앞에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 관외투표치 즉 우편봉투에 들어가는 그 우편봉투가 어떻게 우편봉투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가 몇 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봉인지를 뜯고 상자를 열어서 바닥에 쏟아붓고 바로 20장씩 한묶음에 만들어 놓았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편봉투를 20장씩 40묶음을 만들어 총 800장을 천가방 하나에 넣었습니다. 참조로 다음은 서울 종로구에서 촬영한 4월 10일 11일 사전투표 당시 관외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 사전투표 우편봉투를 경찰관 2명이 입회한 현장에서 20장씩 한묶음을 만드는 사진과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종로구에서 보듯이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넣은 우편봉투의 두께가 다른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젊은 세대 아기들 아 애들은 투표를 못하는군요. 젊은 세대 모두가 접는 방식이 다름으로 당연히 우편봉투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용 투표용지가 워낙 길어서 가로로 접는 사람, 세로로 접는 사람, 4번 접는 사람, 3번 접는 사람, 자유로운 세계에서 사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니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죠.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는 워낙 길게 만들어서 두 번 접으면 우편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러 번 접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전국에서 우편으로 온 사전투표용지는 접힌 방식이나 접힌 성과 위치가 거의 일정하고 봉투에 들어 있을 때 봉투의 두께가 일정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접힌 사전투표, 관외투표함, 우편봉투에서 나온 비례대표용 투표지는 어떻게 특정한 정당반 무더기로 나올 수 있습니까? 첨부 영상에서 보듯이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로 100% 더불어시민당 표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지는 100장 묶음 위 8개 아래 2개로 총 1000장입니다.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투표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관외투표지 여기 3번, 5번 더불어시민당, 100매씩 묶음해놓은 더불어시민당, 관외투표지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영상과 사진에서 보듯이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로 100% 더불어시민당 표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투표지는 100장 묶음으로 위 8개 아래 2개로 총 1000장입니다. 개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작업해서 보냈다고 하는 CCTV가 없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사전투표, 관외투표지 우편봉투에서 나온 사전관외투표지의 상당수가 무효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예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조차도 하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무효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표현장에서 직원들이 적은 학개표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시 갑에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에서 비례대표 유효 8,944표, 무효 437표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사전투표 장소가 멀어서 1시간 걸려서 투표하러 갔는데 그렇게 멀리 가서 남양주 시민들이 과연 무효표를 그렇게 많이 남발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양주시에 무효표를 찍는, 즉 세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가 물 좋고 산 좋고 얼마나 살기 좋은 것인지 모르시지요?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5일 선거일 당일과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온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찍지도 않고 공란으로 무효표를 만들어 우편봉투에 넣은 비상식적인 무효표가 쏟아져 나온 것이 도대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어 온 우편봉투에 들어있는 사전투표 관외 투표함은 CCTV가 없는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많은 무효표가 나온 것은 의문이 가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다산일동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후보자별 투표수에서 유효 7544표 무효 40표가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40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당을 찍느냐 야당을 찍느냐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떠나 상식적인 개표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효 비례대표 투표지가 많이 나온 투표지 자체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에 타용된 투표용지는 네모난 도장인 청인의 색상이 빨간색이었고 QR코드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나온 투표용지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 참가인이 사전투표 개표를 하는 현장에만 붙어 있으면서 촬영한 바로 그 영상입니다. 사전선거 관외투표함에서 무더기로 쏟아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의 투표용지를 자세히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도장인 네모난 청인이 검은색이었고 QR코드가 없습니다. 첨부한 영상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찍힌 네모난 도장인 청인 색상이 검은색이고 일렬번호가 절치된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지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지 용지는 사전투표지가 아니고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지 용지를 넣은 투표함에서만 나와야 하는 투표지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지가 나와야 하는 관외투표함에서 이런 투표지가 그것도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빈 용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네, 알바생이시라고요? 잡아, 잡아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올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올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3. 4. 5. 5. 6. 8. 8. 9. 11. 11. 12.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